자 오늘 비주얼 보이시나요 아 박살납니다 이거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용봉탕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백숙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아 아 됐어 뭐 없어 에 으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으 긍이 왜 쭉 안되죠 또 앉아 오기에 으 아 아 젓가락도 더 빠르게 뭐 아 여기 큰다 다이산 안 뜯겨? 덜 익었나? 아니요 자라가 이렇게 뭐 그물그물한데요 그죠? 아빠 엄마한테 이거 주래 아 맞다 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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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습니까? 난 먹어봤다니까 아이씨 아 제가 끓인 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스나비 끓인 게 지금 맛이 없습니까? 겜 너무 맛있어요 맛이 있어? 아 근데 왜 그날까지 꼬기네 먹어봐 내 얼굴로 없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냥 닭고기 같은데요 그러게 그냥 그쪽으로 닭고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죠?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닭고기야 나네 뭔지 이게 맛있는 게 아닌데 불 나게 오오 오 많다 오오 드십시오 먹으믄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응 응 일로와 뭐가 애들? 아 얘만 애들은 지금 다 놀이처나갔거든요 이건 자라 껍데기 같은데요 콜라겐 덩어리라 그러더라구요 아 맛있겠죠? 탱글탱글합니다 왜? 아빠 있잖아 음 와 진짜 웃겨 안녕하세요 애들은 일로와 오네요 안녕하세요 홍성 빨리 와요 네? 여기 따라와봐 이렇게 여기 아까 따라와봐 아까 봐둔거 어디갔냐 왜? 여기 왜 울었어? 어? 맛있는데 이거? 저라 닭고기 같아 형 어? 닭고기 같아 닭고이라니까 아니 뭐가 자랐는데 여기 왜 뒤집어놨어 불에 다 뭐가 있어가지고 난 들어가있는데 따가나오겠어 소화가 안됐어 제가 안떠는데 오늘 날씨 더워서 낚시 안갔어요? 아니 갈라다 지금 말랐어 자란거가 자란 맛있어요 맞아요 거짓말 안하고 닭고기 같아 불을 올려놔가지고 뭔 불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염통 상이형은 잠깐 볼리보러셔 야이 왜 왜 왜 꼬라이라 나 응? 이걸 한 번의 맛있나봐 자 전복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씹어먹어놓잖아 아이가 봉지 갔다가 그것을 좀 조회까지 올라간다고 네 아 언제 안왔네 아 근데 형 사진으로 보다 보다는 징글게 나왔네 이게? 응 꼭대기 좀 찍잖아 진짜 닭고기 같던데? 그냥 닭고기 없다고 닭고기만 닭고기 그만 아빠 시키지마 닭고기 먹으면 되지 음 맛있어 어떻게 매운가? 아니요 닭고기 그래서 바로 떠오는데 형 그냥 닭고기 같죠? 네 또라 형 거짓말 안하고 닭고기 어때? 닭고기 닭고기 다 먹어 닭고기가 먹어 닭고기Never 먹어 닭고기영? 진짜 닭고기 어때? 거짓말 하나 우대고 닭고기 어때? 진짜로 먹어봐요 짱이가 고기 살짝만 먹어 지금 다름이야 또 알입니다 알 잘 알 음 냉글랭글하네 머리 뭔가 안좋아 머리도 뭔가 아 역시 가리꼬 시작먹어 이거 뭐라고 나 시간이 많아서 이거 먹고 오늘 좋은거 오늘 좋은거같아 아 고기 안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많은거 다 먹었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슬 seguridad 네 알 우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